전남도의회에서 의과대학 공모 당위성을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공모 과정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공모 관련 용역 예산이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남도는 본 예산, 예비비 등에서 확보할 방침입니다. 전남도가 기업 투자를 잇따라 유치한 반면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각종 협약 체결에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년들을 위해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도가 오는 23일부터 전남 단일의대 선정을 위한 공모 용역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1일 열린 도정질문에서는 전남 의대 공모의 당위성을 놓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석영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 입찰 공고를 계획하고 있는 전남도. 공고는 오는 23일 올릴 예정인데 용역에 투입될 예산은 1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됐습니다. 2026학년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단일의대 공모 용역 결과는 9월에서 10월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1일 열린 전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순천선거구 정영균 의원은 전남도의 용역 추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공모 강행 사유를 물었습니다. 좋은 대학이 두 군데가 있으니까 이 두 군데를 다 설립을 해주든지 아니면 교육당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라. 이렇게 하면 지역 분열이 없이 좋게 끝날 일을 왜 굳이 공모 방식을 채택했냐는 말씀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도가 지역을 선택해달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국무총리 역시 담화문을 통해 전남도의 선택을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고 총리가 대국민 담화문 형태로 또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도 배상한 상황에서 대국민 담화문으로 전남도에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히 전남도가 요청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일이다. 정 의원은 고등교육법상 의대 설립 권한은 교육부에 있는 만큼 전남도가 용역을 통해 대학 한 곳을 추천하더라도 당위성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응수했습니다. 전남도가 목포대와 순천대를 각각 지원해서 두 대학이 역량껏 경쟁하고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대학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역량껏 치열하게 경쟁해서 성패의 책임도 각 대학에서 지게 하면 지역의 분열과 갈등은 없습니다. 왜 전남도가 법적 권한도 없으면서 불법적으로 완장을 차고 전남도는 교육부 역시 두 대학 중 한 대학을 꼽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에 공모를 맡겨놓더라도 전남도만큼 의지를 가지고 속도를 내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오히려 교육부가 수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수용하더라도 우리처럼 그렇게 빨리 빨리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걱정이 많아서 전남도지사로서는 정부가 전남도지사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요청에 의해서 정당한 적법타당한 요청이기 때문에 모든 공정하게 하면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이어 정 의원은 단일의대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을 감당할 수 있겠냐며 전남도에 대책을 질의했고 전남도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미선정된 지역의 대학의 원성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부나 중앙위에서 하면 대학만 선정하고 말지 보안대책을 제대로 해주겠습니까 그렇지만 전남도는 이 어려운 짐을 맡아서 어렵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선택을 하고 만약에 안 되는 지역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안대책과 보건의료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동북권 의대 설립 관계자들의 회동 불참 선언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오는 23일 용역이 공고될 예정인 가운데 동북권 도의원과 도지사의 입장은 마지막까지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석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해당 기관이나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투자를 유치하고 행정 절차를 협조한다는 추진데요. 그런데 전남도가 유치한 투자 실적이 저조할 뿐더러 협약 체결 전 검토와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송아영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남도가 체결한 투자 협약 건수는 357건입니다. 모두 23조가 넘는 규모로 협약 내용대로 이루어질 경우 고용 예정 인원은 1만 9천여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전체 투자 협약 체결 건수 가운데 이행된 건수의 비중은 28%로 10건 중 3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결에 비해 저조한 실적인 건데 문제는 해당 수치마저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나관국 전남도 의원은 투자 협약 체결 시 예상되는 고용 실적을 실제 고용 실적으로 장담할 수 없는 만큼 투자 유치를 앞세워 치적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 협약을 비롯한 각종 협약의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가 부실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국 17개 광역 지도 가운데 11곳은 업무 협약 체결 전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례가 마련된 상황. 나 의원은 전남도의 경우 이 같은 장치가 없어 무분별한 협약 체결이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각 부서마다 집계한 업무 협약 체결 건수가 제각각으로 드러난 만큼 사후 관리 계획을 철저히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남도는 해당 조례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사후 관리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동안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며 장밋빛 전망을 예견했던 전남도.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실속은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아영입니다.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서 취업자리도 마땅치 않습니다. 전남에서는 신중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선 신중년 일자리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50세 이상부터 65세 이하인 신중년들이 구직 상담을 받는 전남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하루 평균 20여 건 정도 구직 상담을 진행하지만 취업까지 이어지는 확률은 30% 수준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입사 지원을 해도 면접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남에 거주하는 신중년은 46만 명. 26년 후에는 신중년 세대들 대부분 노인 인구로 편입돼 전남의 노인 인구 중 52%를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중년에 투입되는 예산은 비교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청년과 신중년 노인 예산 가운데 신중년 예산은 지난해 34억 원. 청년 예산의 1%를 차지하는 가운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성국 의원은 전남도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신중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개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등 총체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계획조차가 없다 보니까 예산이 없는 거예요. 최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중년 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정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신중년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담부서가 지금 없습니다. 전담부서의 설립이 시급하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과 같이 신중년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포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관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전남도는 신중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만이 아닌 직업과 금융교육 등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중년들의 어려움, 애환 이런 부분은 별로 필요한 상담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가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대해서 좀 더 최 의원이 도정질의에서 신중년 일자리 대책을 제안한 가운데 전남도에서는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도의회가 정부에 전라남도 국립의과 대학 신설 정원 방침 결정을 건의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의 의대 설립을 위해 정부가 이달 안에 확정할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2026학년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원 200명 방침을 반영해 발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회는 전남도의 국립의대 공모 용역 추진에 대해 지역 내 의료체계 완결성 구축과 도민 건강권 확보, 지역 상생발전 도모 등 모든 과정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공모 관련 용역 예산이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23일 전라남도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 입찰 공고를 계획하고 소유 예산으로 10억 원을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지는 않고 이미 편성돼 있는 본 예산 또 예비비 등에서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선 8기가 오는 7월 반한점을 앞둔 가운데 목포시의 공약사업 이행률이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 모두 3개 분야에 걸친 150개 공약사업 가운데 35%에 이르는 53건을 마무리했고 나머지 97건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친환경 선박산업단지와 청년쉼터 조성, 산단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구축, 휴일 긴급 돌봄 어린이집 운영, 명품 가로수길 조성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업을 임기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목포대 의대 유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21일 목포대 남아캠퍼스에서 한국일보 주체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선 의대 유치의 필요성과 완결적인 지역 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국립의대의 역할에 대한 강연에 이어 전남 서부권 국립의대 유치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일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현안을 놓고 미지다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축사 지붕을 수리하던 50대 외국인 남성이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 50분쯤 완도군 고급면에 있는 축사에서 지붕을 수리하다가 5미터 아래로 떨어져 머리를 다쳤고 닥터 헬기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